하이 불금이에요 여러분 저는 삼촌을 만나서 지금 저녁을 먹으러 가는 길인데 뭘 사달라고 할지 고민 중이에요 엄마가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라 했는데 삼촌 나 뭐 사줄 거야? 네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먹으나? 자신 있어? 감당 가능하시겠습니까?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냐 제가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냐고 물으신다면 아마 나중에 계산할 때 후회하실 텐데요 계산은 제가 하지만 카드는 삼촌 카드로 오늘은 삼카의 날 엄마 아빠 온다고 서울 오신다고 해가지고 이따가 데이트도 다 같이 할 거예요 두릉뚱뚱 한류와 엄마 아빠 보고싶어 레블리도 굿 주말 보내세요 바이바이